상한골 상살이야 김양아씨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문화 유산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800년 전 유물이 발굴됐다 또 1000년 전 유물을 발굴했다 아이고 어디서 국보급이 발굴됐나요? 네네 그런데요 그런 유물들 발굴할 때마다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아니요 1000년을 기다렸다 세상에 나온 문화재가 아쉽다니요? 아니 그러니까 금관이 나왔네 뭐 금동불상이 나왔네 또 귀한 책이 나왔네 다 소중한 문화유산이니까 반갑기만 하겠습니까 근데 뭐가 아쉽다고 그러세요? 소리가 없어요 소리 없는 문화유산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책은 글씨로 소리를 대신하고 금관은 모양으로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대신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고악고도 발굴해내고 그러면 반갑고 놀랍죠 하지만 그 1000년 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아유 그러면 시작해야죠 우리 다음 시대의 1000년을 위해서 음악통 소리통 뮤직 캡슐 만들어가지고 묻어두면 되잖아요 아하 그런 게 있죠 참 네 그러니까 1000년 후 만년 후에 열어봤을 때 소리가 나는 그런 소리통 음악통 말인가요? 네네 만년 후에 열어본다 열리는 순간 작동하면서 음악이 흘러나온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소리통에 우리 음악이 별처럼 많이 저장이 돼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네 하긴 우리가 본 이런 세상 이런 문명이 과연 1000년 후에까지 잘 보존될지 알 수 없는 일이죠 네네 그래서 우리 소리 문화유산들을 1000년 소리통 만년 소리통에다가 담아서 보존하는 건 어떨까 하는 엉뚱한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 첫 곡으로요 유창의 소리로 등앙각서 띄워드립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등앙각서 유창의 소리로 띄워드렸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1호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상사디아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립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한 애랑 여보게 날 좀 보게 날 좀 봐 누가 눈을 맞추랬나 봤네 봤어 아니 근데 자기도 이세돌 선수 따라 살을 뺀 건가 아이고 양 후축 빠졌네 아니 자네도 그 바둑 몸살 겪었나 바둑 쪽이 아니라 학원 쪽이라고 내 눈을 봐 어? 아니 눈이 왜 금요양인가? 아니 눈동자가 양쪽으로 쏠렸다 모아졌다 어휴 내 토끼 눈을 누가 이랬는지 아는가? 아니 그 사람이 누군데? 아니 광대눈을 사팔뚝이로 만들다니 대박 누군가? 새 학기잖아 아 맞어 자네 아이 신입생 둘이나 생겼다며? 학교뿐인가? 학원도 신입생도 있는데 아이고 학교 신입생 학원 신입생 그 고생문이 열렸구만 아니 근데 눈은 왜 그런가? 아휴 학교 담임선생님 쪽을 보니까는 새로 인사를 드려야겠고 학원 강사님 쪽을 보니까는 모르는 척 지나칠 수도 없고 아 눈이 그냥 양쪽으로 찢어지는데 아이 그 사람도 참 그냥 찾아뵙고 암흑의 엄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되지 눈을 왜 양쪽으로 그냥 금요양인가 아 그래 그래 우리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그거 하려다 보니 상품권 사려 선물 챙기려 어? 아니 어떻게 그냥 빈손으로 잘 부탁합니다 그래 아 자기는 그렇게 해봤나? 학교하고 학원에서 해봤냐고 아니 그래서 학원 강사들까지 일일이 챙겼다란 날인가? 아이고 아니 그거 천지도 걸릴 건데 아니 그 학원은 안 걸리나? 걸리고 안 걸리고 가네 아유 우리 아이한테 눈길 한 번만 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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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상품권도 더요 더요 다른 선생한테도요 더요 더 더 더 상품권도요 더요 아 이러니 어? 이러니? 아이고 그래 그래 눈이 양쪽으로 돌아가게 생겼네 아 이쪽 저쪽 그냥 학교하고 학원이고 이 선생 저 선생 아이고 아이고 내 눈 내 눈도 땡기네 아니 광대가 왜 자식들 키울만치 키웠다면서 아이고 아니 자네는 가운데로 모아지잖아 자만 이 상품권 얼마짜리야? 몇 장이냐고? 어이 자네는 상품권 보다가 모아지고 나는 상품권을 어떻게 주냐 하다가 양쪽으로 찢어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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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학원 선생 오는데 여기에 부탁하네 아 왜 왜 이 봉투를 왜 나한테 줘? 대신 갖다 주라고? 아 양쪽으로 돌아간 눈 보다 응? 가운데는 모아진 눈이 낫지 아우 여트려 아 저 저 저 선생님 아이고 아이고 우리 선생의 눈도 가운데로 모아졌네 그 동그라미 보다가 가운데로 쏠려버렸다니깐 네 퇴계선생전 가운데서 퇴도 많은 안숙선의 소리와 한승석의 북장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새 학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이러면 이제 아이들이 학원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학부모님들이요 학원 강사에게도 선물을 준비한대요 네 글쎄 말입니다 상품권을 마련해서 인사치레 할 수밖에 없다는 어머님들이죠 아 그러게요 그저 그냥 내 아이 잘 부탁합니다 이 한마디로 건네야 하는 상품권 선물인 것 같은데 네 네 이게 또 그냥 큰 부담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요 네 근데 이걸 확실히 처벌할 법규도 없답니다 네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제 새 학길 맞아서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는 초원지와 상품권 네 법날이 그렇게 무겁게 오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한국전통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1호구나 서울경기의 vm 99.1부터 우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나주 담양은 99.3이고요 전주 익산 95.3 동주 포항 107.9 진도 목판은 94.7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파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을씨구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목은 이색과 매화 분제의 고사입니다 네 고려 말 조선초에 살았던 목은 이색이 집안에다가 매화 분제를 놓고 감상하면서 지냈군요 네 네 방 안에 조그맣게 자리한 매화를 놓고 보면서 옛사람들은 매화가 주는 절개와 기계를 흠모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때때로 절친한 지인에게 매화를 주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 매화 분제를 선물한 뜻은 봄날이라 이 핀 매화를 보시지요 하는 정도의 뜻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뜻이 있었겠죠 네 그렇겠죠 난 아직도 매화처럼 살고 싶다 하는 의지를 보이면서 말이에요 네 네 그 목은 이색의 경우 자신보다 24살 연상이었던 그 우정승 그 염재신에게 매화 분제를 선물했는데요 당시 목은 이색은 고려를 대표한 학자라 할 그 대사성을 지냈을 때였죠 네 염재신은 국민왕을 도와서 원나라 간섭을 물리치고 자주적인 고려를 꿈꿨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네 네 염재신이나 이색이나 원나라 과거에 올랐던 인물이죠 네 네 고려를 대표한 학자면서 정치가였던 염재신과 이색은 그들이 꿈꿨던 부강한 문화의 나라 고려가 점차 쇠퇴해가는 그 시대를 함께 아파했는데요 자 그럼 이색이 염재신에게 그 매화 분제를 보내면서 쓴 글을 한번 볼까요 춘분인가 봅니다 황헌 무렵 나뭇가지에 걸린 달을 좋아했습니다마는 매화 피는 때라 분제를 보내며 무병장수를 추건합니다 임배화가 설날 전부터 들썩거렸습니다 이제 춘분이라 활짝 피어서 맑고 수려한 기상을 뿜어냅니다 네 네 목은 이색이 평소 해저무는 황헌 무렵 나뭇가지에 걸린 그 달을 좋아했다는 게 보이죠 네 네 어김없이 보는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래도 달이 있어 천지사방에 비친 달을 바라본 거죠 네 이색은 그런 달만 좋아했던 게 아니라 방 안에 두고 같이 사는 매화를 사랑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아끼던 매화가 춘분 무렵 꽃이 피었으니 염재신 당신께 바칩니다 그런 마음이군요 네 네 우정숙 염재신에게 목은 이색이 보낸 그 분제 매화는 과연 그것도 선물이라면 뭔가 바라고 청탁할 게 있어서 보낸 걸까요 자 그래서 이 구절 한번 보시죠 잠깐씩 두렵기도 합니다 이 매화가 복사꽃 앞으로 줄을 선 사람들의 치일까 겁이 나기도 합니다 호기롭게 힘자랑하며 설치는 자들에게 이 매화가 치여 쓰러질까 두렵기도 합니다 네 네 원래 사람들은 산거리에 외롭게 핀 그 매화보다 복사꽃이 더 곱다고 우르르 몰려들기 마련이죠 그렇죠 네 마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 쏠리고 몰리든 말이죠 네 그래서 옛사람들은 복사꽃 밑으로 절로절로 길이 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세상을 흐리는 세도가 집 앞에 이 문턱이 달아지듯이 복사꽃 밑으로 절로 그냥 길이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고요 네 목은 이색은 문턱이 달아질 정도로 사람들이 몰리고 쏠릴 우정승 염재신에게 매화를 보내면서 이 매화가 복사꽃에 치여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고요 네 네 매화의 고고한 절개와 눈 속에 핀 기상을 서로 잊지 말자 하는 그런 뜻이 담긴 마음의 선물이기도 한 매화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고전사랑방 이세계 매화 분제에 대한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폴 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김경배의 노래로 시비가사 가운데서 매화가 띄워드립니다 체험열차 하실 분 승객님 여러분 열차 체험열차 긴급사태입니다 불꽂은 열차 지하철 구간에서 단전 단전입니다 이거 뭐야 전기 나가고 열차 서고 아니 지하철 구간에서 어쩌라고 탈출 비상문 비상문 어디야 승객 여러분 안내방송을 따라주세요 비상문 열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열차 안전하게 지하철 구간 지날 수 있으니까 잠시만 안내방송 듣고 기다려주십시오 기다려 기다려 했다가 안내방송 믿었다가 세월어봐 대구 지하철 사고 보라고 이거 비상문 어디야 비상문 승객 여러분 지하철 구간 단전 문제 확인 중이니까 잠깐만요 어허 비상문 열어제 끼고 저 시꺼먼 어둠 속에서 열차 달려오면 날더러 막으라는 건가요 아이고 아이고 깜깜하니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아이고 저기요 휴대폰 꺼내서 여기 좀 비춰봐요 어 비상문 이거야 이거 이거 아 승객 여러분 우르르르 나갔다가 한두 사람 넘어지면 서로 밟아요 승객... 아따 친한거 안내방송 들으라니께 어이 누구요 아 왜 머리를 잡고 늘어져 아이고 내 휴대폰 자자자 잠깐 밟지마 사람이야 사람 아아 탈철 승객님 열차 잠시 오면 전기 들어온답니다 돌아오세요 다음 역까지 갈거니까 제발 돌아오세요 걸어서 가면 승객님 개고생하십니다 네버 금방 불이 들어온다고 아니 그 말을 믿으라고 아 아이고 아이고 누구요 아 무릎으로 질러대고 아니 조개 비키라고 하던가 승객 여러분 이러시면 사고 수습시간 길어집니다 10분이면 끝날게 1시간 2시간 걸립니다 어 아버지 지하철에 멈춘 열차에 전기를 주시옵고 저 쓰러지고 밟히면서 뛰는 승객님들 돌아오게 해주시옵고 어머나 아니 어딜 잡아요 아 아니 아니 오라고 해서 봤는데 아이고 죄송 죄송 아버지 이게 단순사고이길 바라구요 테러랑 상관없길 바라옵고 지하철 타면서 네네 꼭 기도하고 타겠노라 약속합니다 아버지 네 상한골 상사디아 1부 끝곡으로 선고사 소리를 이광수의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뛰어들였습니다 지하철 사고가 또 났잖아요 그죠? 아 글쎄 말이에요 아니 1월에도 뭐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었는데 3월에 이렇게 지하철 3호선이 단전사고가 났었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오전에 출근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네 네 그런데 안내방송에 따르지 않고 선로로 탈출하는 승객 때문에 그 사고 수습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그러죠 그래요 아니 이제는 정말로 기도를 하고서는 지하철을 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월호 악몽 때문에 안내방송보다는 우선은 우리 시민들이 이거 빨리 탈출해야 돼 하는 이런 불안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사고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 어쨌거나 시민의 말인 그 지하철 오늘도 안전할 건지 가만 있어봐 김영아 씨 이것도 인공지능 알파고에게 물어보고 타야 되나요 알파고가 알까 아 글쎄 말이에요 참 아이고 참네 하여튼 뭐 굉장히 불편해도 이렇게 불편할 수는 없었다 하는 그 시민들의 반응이 보이고 있거든요 고장도 고장 났으면 바로 또 운행한다 그랬다 또 타면은 조금 있다가 또 고장이 나고 몇 번 반복을 했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복구했다가 다시 또 고장이 나서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환불도 해야 되고 줄도 서야 되고 여러 가지 환불했는데 뭐 복구됐으면 또 타잖아요 그럼 또 펴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됐으니까 또 버스 사야 되고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아이고 참 고생들 하셨습니다 안심하고 탈 수 있게 좀 진짜 해 주세요 네 자 사안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모두 중국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악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 악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 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 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 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은 온가족이 함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강좌를 개최합니다. 2016년 상반기 가족 강좌가 4월 2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국악원 강습실에서 열립니다. 초등학생 포함 가족 40명을 대상으로 장구 실기, 민요와 판소리 배우기, 탈춤놀이, 전래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참가 접수 방법은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국립부산국악원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판소리 남해성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기 위한 경연대회가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개최됩니다. 제8회 금정 남해성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가 3월 26일과 27일 이틀간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광양시가 주최하고 광양 남해성 판소리 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일반 부, 신인부,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로 나눠 진행됩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판소리 5마당 가운데 한 대목을 선택해 출전할 수 있고 신청기간은 오는 3월 23일까지입니다. 참가 신청은 광양 남해성 판소리 보존회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가능하고 자세한 정보는 전화 061-762-891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색실로 표현한 우리의 전통 규방문화를 선보이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운영궁을 소재로 한 오색실과 궁중자수 기획전시회가 3월 31일까지 운영궁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조선시대의 사대부가에서 딸이 결혼할 때 혼수함에 넣어보낸 공자수, 궁에서 사용한 흉배, 왕의 보, 장신구류 등 궁중자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규방공예전 대상 수상 경력이 있는 송선희 작가가 작품을 준비했고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운영궁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전시 외에도 운영궁을 찾는 시민을 위한 전통문화 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립극장과 프랑스 샤요 국립극장이 공동 제작한 국립무용단의 신작 시간의 나이가 무대에 오릅니다. 시간의 나이는 오는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됩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에 일환인 한국내 프랑스의 해에 개막작이기도 한 이번 신작은 샤요 국립극장 상임 안무가 조세 몽탈보가 안무를 맡았습니다. 국립무용단이 지닌 한국 전통미를 기반으로 프랑스 안무가 특유의 동화적인 상상력이 더해진 화려하고 현대적인 무대가 펼쳐집니다. 공연 예매는 국립극장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 역사박물관은 미취학 어린이에게 전통예절을 가르치는 어린이 전통예절 교실을 운영합니다. 오는 4월 7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박물관 전통 한옥에서 마련되는 이번 역사교육은 생활실천 예절, 인사예절, 전통 다두예절을 비롯한 예절교육과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지역 내 어린이집과 6, 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오는 3월 19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원주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시각장애인 전통의뢰인 서울맹인 안태경과 염색장인제도인 홍염장 종목에 대해 시민을 대상으로 보유자를 공모합니다. 서울맹인 안태경은 조선시대 시각장애인들이 국행기유제에 참여하는 등 독경을 통해 전통문화를 복원, 계승해온 전통의뢰입니다. 홍염장은 조선시대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홍색을 염색하던 장인이고 두 종목 모두 서울의 역사와 문화적 특징을 반영한 점을 인정받아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신청은 오는 3월 25일까지며 종목별 신청자격과 심사기준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종일 김용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할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은요 강원도 정선군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정선아리랑의 고장 전통시장으로 소문난 고장 그 정선에 가면요 아리랑시장도 있거든요. 네네 정선군의 대표적인 오일장이기도 한 아리랑시장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키워보자 네네 앞으로 3년간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육성해보겠다는 계획인 거죠 네 그렇죠 그동안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에 정선아리랑시장이 공모에 선정돼서요 글로벌 지역 선도시장으로 나서게 됐다고 합니다. 네 현재 전국적으로 글로벌 선도시장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이 네 군데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제주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이 있고요 서울 수요마을시장도 전통시장으로 유명하죠. 네네 그리고 또 인천에 가면 신기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소문났는데요. 네네 정선아리랑시장과 더불어 글로벌 지역 선도시장으로 선정돼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글로벌 지역 선도시장들은 앞으로 3년 동안 각각 25억 원을 투입해서 우리나라를 찾는 전 세계 각국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품 전통시장이 되도록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리고 특히 강원도 정선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꼭 한번 가봐야 하는 그런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죠. 네 그곳에 가면 한국의 오래된 맛과 멋을 찾아볼 수 있다. 그곳에 함께하면 한국적인 흥에 한껏 취해볼 수 있다. 그리고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다. 네네 바로 그런 부분을 강원도 정선아리랑시장이 채워줄 수 있게 준비해 나갔겠다는 뜻인데요. 단순히 그 아리랑시장 규모를 키우자는 게 아니라 전통문화와 생활문화를 함께 느끼고 동참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2017년이면 정선아리랑시장에 4층 규모의 고객지원센터가 세워질 거라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편의실 공간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정선아리랑시장은 지난해만 67만 명이나 되는 관광객들이 찾아왔었죠.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한 번 찾아갔다가 나올 때쯤이면 정선아리랑 한국조는 흥얼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로 이 정선골 소리가 흐르고 또 청정지역에서 나온 산나물이며 약재까지 장바구니에 넣는 이 정선아리랑시장. 네 앞으로 우리나라 전통의 멋과 향 그리고 멋진 추억까지 넘치는 그 명품시장으로 자리하길 함께 빌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고향 소식은요 강원도 정선아리랑시장이 세계화로 발도둠하고 있는 소식들을 간추려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정선아리랑을 김순여의 소리로 띄워드립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얼레빛 거사 얘기 가운데 사또와 얼레빛 장사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빗장수 낡음이가 만난 사또 얘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리산에서 기이한 얼레빛 거사를 만나 천길빛 만길빛 얘기를 들은 낡음이가 마침내 거사에게 빗질을 배우게 됐는데 낡음아 오늘 지리산에 오는 사람 중에 얼굴이 센 노라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 있을게야 그 사람 머리를 비껴줘라 그러면은 네 얼레빛에 다섯 사람 공력이 쌓일게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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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거사님 그 한 몫에 다섯 사람 공력을 쌓는다? 아이고 아이고 예예 아 비껴줘야죠 아 낡음이도 얼른 천사람 머리 비껴서 천길빛 만들어야죠 낡음아 또 지난번처럼 얼레빛 들고 냅다 달려들었다가 발길질 당하지 말고 어 이 가락을 따라서 비껴보거라 에? 노래를 먼저 부르고 빗질을 하란 말씀이십니까요? 아 노래도 공력이 붙으면 빗질하기가 쉽고 말고 숭구리당 빗질이야 아픈 머리도 살살 숭구리당 빗질이야 울던 머리도 살살 숭구리당 빗질이야 찬빛으로 석회 잡고 숭구리당 빗질하세 뚱니 벼룩도 살살 가슴을 치다가 머리를 치다가 중채 막힌 머리도 살살 허리가 무너져 하늘이 무너져 얼빠진 머리도 살살 짜자잉잉잉잉 왠종일 노래도만 할래 빗가지고 가봐 이 거사 예 거사님 그럼 얼굴 샛노랗고 말도듣없는 그 사람 머리 좀 빗겨주고 오겄습니다 요 오냐! 잠이 솔솔 오게 빗겨드려라 이번에 잠들면 한 이틀 원없이 자게 가만히 둬 아이고 예 그러지요 히히히히히 장도 오랜만할래? 빚 가지고 가봐 이 거사 예 거사님 그럼 얼굴 샛노랗고 말도없는 그 사람 머리 좀 빗겨주고 오겄습니다요 오냐 잠이 솔솔 오게 빗겨드려라 이번에 잠들면 한 이틀 원없이 자게 가만히 두어 아이고 예 그러지요 오늘 빗질이 다섯 사람 몫이라 그 사람 잠들게 빗겨주면은 팔도 빗장수로 나서도 될게다 예? 아니 지가 팔도 빗장수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요? 오냐 오늘 그 사람 신경색 꽤나 써야겠네 여보게 안 그런가 들쑤? 이젠 낡음이고 들쑤곤 내려보내야겠구만 저것들이 빗질에 들인 공력이 이만하면은 삼정승 유판소 머리는 못 빗겨주겠지만은 현감 원님 사토 머리 정도는 빗겨주겠지 게다가 이제 잘하면은 백리 안쪽에 사는 사람들 원두 풀어줄 것이고 자 그렇다면 나는 이 빗들을 놔두고 월출산으로 저 백두산 한라산을 한번 돌고 와야겠구만 만길빗으로 빗겨줄 사람이 있어 이래하여 원래빗 거사는 지리산을 훌쩍 떠났고 낡음이와 들쑤가 팔도 빗장수로 나서게 됐는데 한 고울로 들어가 원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요 낡음이는 옳채 저 사또만 잡으면 이 고울에 빗을 좀 팔겠는데 가만있자 저 양반 그 머리를 흔들어 대는 걸 보니 오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만 아이고 나도 죽겠구만 이거를 두 눈 칠건 감을 수도 없고 말이야 이러다가 그냥 내가 더 울겠어 옥에다가 잡아 넣으면 또 뭐하나 그놈 주변의 것들이 나설 건데 그리고 옥방도 벌써 찼는데 줄줄이 잡아 넣어서 될 일도 아니고 말이야 게다가 대감인지 영감인지 종놈은 날마다 서차를 들고 달려들고 아이 잠도 못 자고 말이야 저기 저 사또나리 인사 여쭙고 가렵니다요 아니 니놈은 누군데 불쑥 인사 소리 되냐 어허 어디로 불쑥 들어온 게야 아이고 예 저는 지리산 얼레빗장사 이날금이라고 합지요 지금 나한테 빗을 팔아먹을 짝쟁이더냐 아니 이눈이 아이고 예예 빗을 팔고 대신 그 사또나리께 꿀잠을 드리고자 합니다요 뭐라 꿀잠이라 어디서 그냥 비끄러미를 들고 요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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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또나리 그 사나을 잠 못 주무시고 음식도 못 드시고 아이고 이러다 쓰러지십니다요 이놈이 빗질 한 번이면 아마 잠이 소홀소로 오게 해드립지요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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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나을 잠을 못 잔 걸 네가 안단 말이더냐 아이고 내 사또나리 빗장수가 머릿속을 좀 본답니다요 제가 빗질 한 번 해드릴 테니 단잠을 좀 주무십시오 그리고 일어나면은 일이 술술 다 풀겁니다요 그러니까 날 채우겠다 예 네 이놈 내가 열두 살이 한양간 이후로 모친께서도 나를 채운 적이 없었다 어디서 이런 맹명한 수작이라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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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요 사또나리 그 오늘 못 주무시면 쓰러지십니다요 제가 빗질 한 번이면 됩니다요 아이고 아이고 머리야 아니냐 안 그래도 그냥 머리가 쪼개질 것 같은데 이놈이 어디서 뭐라 한숨 자고 나면 일이 술술 풀린다 어떻게 말이더냐 네 수궁가 가운데서 토끼 용왕 속이는 대목을 조통달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하골 풍류국장 얼레빛 거사 얘기 가운데 사또와 얼레빛 장사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지리산 얼레빛 거사에게 빗질을 배운 날그미가 마침내 하산을 했네요 네 팔도 빗장수로 나선 날그미가 한 고울에 들어가서 사또를 만난 장면이잖아요 네 그렇죠 고울에서 생긴 일 때문에 사나을 잠도 못 자고 쓰러질 지경에 사또 앞에 나선 날그미 네 머리 한 번만 맡겨달라 잠이 솔솔 오게 빗질을 해주겠다 그리고 잠에서 깨고 나면 일이 술술 풀릴 것이다 장담하죠 네 네 사나을 잠을 못 자고 경무에 시달리던 사또가 뜬금없이 나타난 날그미 말을 듣고 보니까요 그냥 정말 쓰러질 지경이라 귀가 솔깃했겠죠 네 네 과연 날그미는 그 사또에게 무슨 빗으로 어떻게 빗질을 했는지 내일 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에 마련한 민속기행 네 오늘은 춘분과 민속 얘기입니다 네 내일 모레 지내면 춘분이죠 네 그렇죠 24절기 중에 경칩을 지내고 청명을 앞두고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날을 춘분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농가에선 본격적인 봄농사 준비로 바빠지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춘분 무렵엔 애벌갈이를 했었죠 그러니까 농사를 위해 논밭을 갈 때 첫 번째 가는 일을 애벌갈이라 했었죠 네 네 겨울 동안 묵혀두었던 땅 추위 때문에 얼었던 땅들이 봄 햇살과 봄비를 맞고서 촉촉해진 그 논밭을 맨 처음 밭갈이 농갈이를 할 때의 농부들 마음은 엄숙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춘분 무렵 소를 몰고 쟁기질하며 한이랑 또 한이랑을 갈아 나갈 때 농부는 마을을 삼가하고 기도하듯이 땅을 파면서 일고 나갔던 거죠 이 박갈이로 한 해 동안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논을 갈며 빕니다 올해 우리 가족들 굶지 않게 해주사이다 정성으로 땅을 갈아올립니다 하는 추건과 함께 애벌갈이를 했던 게 춘분 무렵이었던 거죠 네 네 그리고 이맘때쯤이면 얼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궁궐에서는 춘분부터 얼음을 꺼냈었다는 기록도 보입니다 네 그 고려사 사한조에 보면요 춘분의 얼음을 꺼낼 때 사한단에 제사를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 전해오는 말을 보면은요 춘분날 농사가 시작된다 춘분날 하루 밭을 갈지 않으면은 한 해 내내 배고프다 했는데요 네 춘분날에 밭갈이 논갈이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날까지 게으름을 피우면 1년 내내 배가 고플 수 있다 그러니 춘분때 소를 몰아 밭갈이에 나서야 한다 해서 논뚜롱밭뚜롱에 말뚝 박는 일도 했었죠 네 네 왜냐하면 겨울 내내 얼었던 땅이 풀리면서 무너져 내리곤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요 춘분때 이 날씨점을 보는 것도 전해오는데요 네 네 정보산림경제 보면은 춘분해 비가 오면 아픈 사람 줄어든다 했습니다 네 아 그렇다면은 사흘 후에 비가 왔으면 좋겠네요 아 그러네요 자 춘분날 해가 뜰 때 동쪽으로 구름기운이 있으면은 보리농사에 좋다는 그 날씨점도 전해오고 있죠 네 춘분날 해 뜰 때 또 너무 맑아도 좋은 일이 아니라고 봤고요 네 아주 맑고 청명하고 구름이 없으면은 만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고 믿었다는데요 네 네 아무래도 봄날을 그냥 이렇게 척척이 적셔주는 봄비가 내려주기를 바랬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춘분날은 날씨점뿐 아니라 바람 부는 걸 보면서 바람점도 쳤다고 해요 동풍이 불면 보리풍년 들 것이다 네 그리고 남풍이 불면 5월 전에 물이 많을 것이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춘분날 북풍이 불면 쌀이 귀해질 것이다 네 아이고 이 사흘 뒤에 춘분날에는 북풍만 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자 목요일에 마련한 민속기행 오늘은요 춘분과 우리 민속을 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둥덩기타령 띄워드립니다 조국내외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옥순아 옥순아 그거 여유있게 갖다놨으니깐 갖다놓고 까치들 미리 잡아둘보셔요 아 그러니까 그 지난해 까치댐 씨 뭐 사과농사 반척네 그 복숭아를 콕콕 쪼아서 손해받네 그런 말 호들 말고요 까치 잡는 포획들을 얼른 갖다놓고 그 잡아들 보셔요 으야 폭찬아 아이고 야야 나가 써봤는데 사람이 할 짓이 아뇨 올해도 또 그냥 농약용 던져 치길 채미냐 아이고 참말로 야 세 총으로 쏴서 잡기도 허는디 아 근개로 까치 죽이는 거 안 보면 되잖요 아유 어서 갖다 놔요 지가 갖다 줄 텐께 아뇨아뇨아뇨 우리 집은 안 놀란다 에? 지난 가을에 말이요 재핀 까치들 중에서 나아가 대여섯 마리는 더 풀어줬을 거요 어메 어메 아니 포획들에 갇힌 그 까치를 풀어줬다고? 아니 못담씨고 이 알미운 것들을 풀어줬대요 어따 그 까치 한 마리가 복숭아를 얼마나 쪼아야 되는지 아시지라 들어봐 아이고 사이 어린 말 들어보라고 나가 말이요 까치 한 마리씩 손에 잡고서 까치야 까치야 가도 좀 살자 너 달려줄 것인게로 우리 동네 복숭아 사과 그만 좀 쪼아라 까치야 사람 좀 살자 알았냐 그럼 너 가거라 아이고 참말로 봉알매도 참말로 아니 그것들이 사람 말을 알아 듣거시오 그러니까 지한테 맡겨야지 어째 풀어줘요 와마 그거 한 마리랑 오천어씩 쳐주는 데도 있다는데 작년에 대여섯 마리 풀어줬음께 올해는 지켜볼란다 또 우리 복숭아를 쪼아 대면은 그냥 야 까치야 이번에는 인정사적 없다 알았냐 까치더라 네 이 시간 끝곡으로 철연금 산조를 임경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예전엔 아침에 까치 오는 소리를 들으면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 했는데요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이미 유해조수가 된 까치 이제 더 이상 길조가 아닌 까치들이죠 맞아요 이 농가에서는 높이가요 사람 키보다 큰 까치를 잡는 포획틀을 보급하고 있답니다 네 네 그 포획틀 안에 먹이를 뿌려놓고 들어오기는 쉬운데 나갈 수 없게 만든 그 까치 잡는 포획틀인데요 꽤 많은 까치들을 잡아냔다고 하네요 그러게요 그 저기 뭐 보니까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진짜 네 그리고 어떤 농가에서는 잡았던 까치를 풀어주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아니 요즘에 이렇게 그냥 바쩍 늘어나서 걱정이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잡귀는 잡아야 되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가까운 야산에 가끔 올라가 보면 까치들 정말로 많이 보는데요 네 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먹이를 자꾸 주더라고요 그렇죠 큰 까치는 보면 큰 장땅만한 그런 까치 까치예요 그럼? 네 네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람이 자꾸 먹이를 주니까 도망도 가지도 않아 그렇죠 당연히 이제 먹이 받아 먹으려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맞아요 농작물에 이렇게 피해를 끼치는 야생동물 중에 까치하고 노루가 95% 이상이 된대요 그렇습니까 그만큼 많대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농산물이나 과실에 이렇게 이렇게 쪼아가지고 피해를 주니까 농사 피해 없게 이 개체수를 좀 줄이든가 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축사라든지 인근 이렇게 인가에 가까운 데는 우리가 총기류를 사용을 못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포핵들이라든지 그물망 같은 거 못 내려오게 이렇게 막아놓잖아요 네 네 네 비용도 이게 만만치 않다고 그럽니다 글쎄 말입니다 네 네 어쨌든 간에 피해가 없게끔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써야 써겠습니다 골치 아픈 새가 됐어요 까치가 네 자 상한골 상사대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올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15년의 꿈 15년의 기적 지난 2001년 3월 한국음악전문채널로 야심차게 출범한 국악방송이 어느덧 개국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음악의 신명을 청취자와 나누고 우리 음악의 감동을 세계에 알리며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으로 우뚝산 국악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특별한 감사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악방송 개국 15주년 기념음악회 기적의 아리랑 3월 30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신영희, 이충희, 이호연, 김해란, 이유라, 김용우, 유태평양 등 국내 최고의 소리꾼이 총출동해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낸 아리랑의 힘을 선보입니다 국악방송이 마련한 아리랑의 향연 기적의 아리랑 공연에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이 마련한 아리랑의 향연 국악방송이 마련한 아리랑의 향연